워신미의 SK 워오오오오 SK 워신미의 SK 워신미의 SK 쟁터 казicy Front 송그니스 받던 선수는? 김건대요? 김건대요? 제가 본 사람들이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농구 선수 치고 고맙습니다 농구 아니면 제가 모델 아니면 배우 야 이거 누구 해야 되나? 야 태풍아 이거 너야? 이거 너? 태풍이 태풍이 요즘 시대같은 유튜브를 성공했을 것 같아요 말 어눌하게 하는 걸 연기하면서 저도 태풍이 형 개그맨도 성공했을 것 같아요 농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왜냐면 예능을 예능을 참고했을 것 같아요 모델? 기럭지로? 제 불가능한 공격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? 트윙 개그 건누가 너가 있어 아 진짜요? 어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저는 제일 똑똑해요 저요 이유 네? 이유 멋있습니다 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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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요? 구독 좋아요? 알람 눌러주세요 빨리 안녕